2024년 11월 3일 일용할 양식. 말씀. 사무에라 16장 1절에서 14절, 요절, 11절. 제목.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온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백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맡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올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올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료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개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료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심의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기회주의자들인 시바와 심의가 나타났습니다. 시바는 주인인 무비보셋이 왕이 되고자 한다고 모함하여 재산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는 사올의 친족 중에 심의가 나타나 돌을 던지며 계속 저주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려 사올의 족속에게서 나라를 빼앗더니, 이제 니가 당하는구나 꼴좋다. 징계의 때에 죽은 개같은 자도 날뛰며 다윗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다윗은 심의의 저주를 듣고는 자존심이 상해 당장의 죽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세도 심의의 머리를 배게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세에게 이성을 되찾게 하고 심의와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심의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의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심의의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고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물며 사올의 족속인 베냐민 사람 심의야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심의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심의의 저주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영접하고 겸손히 감당했습니다. 그때 극률함이 많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적용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와 싸우십니까? 한마디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의 징계